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완전 멋있어 목소리 깐거 봐 제 이름 전정국이고요 환영할 관심 없습니다 계란 후라인? 도와주는거야? 이런 멤버들 없습니다 청년고추 이런거 없죠 우리 그 쌈, 쌈 채소에 고추 없었어요? 왜요? 실수해서 났어요? 아니? 그럼요. 저거 들고 따라가라고, 저거 저거 파 들고 따라가라고. 파고 있어? 밥 다 됐어요. 무서워. 아, 나 임마. 고기 형, 고기 상태 좀 어때요? 얼마나 되고 있어요? 잘 굽고 있어. 형은 다... 스프 많이... 근데 짜장 소스 다 넣었어? 응. 왜? 아니 나는 좀... 근데 향을 끓이는 게 좀 달라서... 멋있나? 아, 뭐해. 아, 뭐해.